1. 동일한 물건을 생산하는 5대의 기계에서 부적합품 여부의 동일성에 관한 실험을 하였다. 적합품이면 0, 부적합품이면 1의 값을 주기로 하고 5대의 기계에서 각각 200개씩의 제품을 만들어 부적합품 여부를 실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다음 분산 분석표의 일부 자료를 이용하여 기계 간의 부적합 품률에 서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가설 검정을 실시했을 때 다음 중 오른 판정 기준은 3. F0, F0.95이므로 5%의 위험률로 기계 간의 부적합 품률에 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반복이 없는 3인자 A, B, C의 3원 배치법에서 변동색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4. SA 곱하기 C 플러스 SA 플러스 SC 3. 반복 있는 2원 배치의 실험에서 인자 A는 모수, 인자 B는 랜덤으로 3수준을 택한 인자이다. 분산 분석 후에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인자 B의 모평균의 추정은 의미가 없다. 4. XY에 대한 상관 분석하여 상관계수가 0.8임을 도출하였다. 전체 변동에 대한 회기변동의 기여율은 얼마인가? 3. 0.64 5. 요인 배치법에서 실험 순서가 완전히 랜덤하게 정해지지 않고 실험 전체를 몇 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랜덤화하는 실험계획법으로 예를 들어 1차 단위 인자 수준의 변경은 어렵지만 2차 단위 인자 수준의 변경은 쉬울 경우 사용되는 실험계획법은 3. 분할법 5차 항의 자유도는 에서 유도하여 만든다. 8. 32형 요인 배치 실험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인자 A의 변동약에 쓰이는 얼마인가? 1. 0.67 9. 다음 중 그레코라틴 반격은 어느 것인가? 2. 10. L9 실험 횟수를 늘리지 않고 실험 전체를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배치시켜 동일한 환경 내에서 적은 실험 횟수로 실험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안한 실험계획법은 1. 교락법 12. 직교 배열표를 이용하여 표와 같이 실험을 배치하였다. 다음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2. 총실험 수는 9개이며 총변동은 약 170.1이다. 12. 이는 I번째 처리 수준에서 측정값의 합을 나타낸다. 다음 중 대비가 아닌 것은 3. C는 4Y1-3Y3 플러스 Y4Y5 13. 반복인은 2원 배치에서 인자 A의 수준수는 4. 인자 B의 수준수는 3. 반복수는 2이다. 만약 A 곱하기 B가 유의하지 못하여 5차항에 풀링되는 경우 분산 분석표에서 5차항의 자유도는 얼마인가? 3. 18 14. 다음은 반복이 다른 이론 배치 실험 결과에 대한 분산 분석표이다. F0에 애알맞은 값은 약 얼마인가? 3. 6.71 15. 수준수가 4. 반복 5회인 이론 배치 실험의 분산 분석 결과 인자 A가 유의 수준 5%에서 유의적이었다. ST는 2.478 SA는 1.690이었고 8.50일 때 뮤위 수준 0.05로 구간 추정면 약 얼마인가? 2.2위형 T0.95는 1746이다. 1. 8.290 8.710 16. 모수인자 A는 3 수준 블록인자 B는 2 수준으로 난대법 실험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에 데이터를 얻었다. 인자 A의 수준 A1과 수준 A3 간의 모평균 차이의 양측 실루건을 신뢰율 95%로 추정하면 약 얼마인가? 4.303 T는 0.975는 2.57일이다. 3. 6 플러스 마이너스 3.87 17. 모수인자 A, B, C의 수준수가 각각 4, 3, 3이고 반복 이외의 3원 배치 실험을 할 때 오차항의 자유도는 얼마인가? 3. 36 18. 막목 특성의 식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1번 19. 다음 중 모수인자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 아이들의 기대값은 0이다. 20. 23형 계획에서 정의 대비를 A 곱하기 B 곱하기 C로 잡아 1월 2일부 실시법으로 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A와 별명관계에 있는 요인은? 4. B 곱하기 C 21. 계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에서 로트의 평균치를 보증하는 경우에 상한 합격 판정 값는 약 얼마인가? 2. 3.0 22. 하나의 로트에서 시료를 1번 취할 때 부적합품질이 0.1로 유정할 경우 20개의 표본 중 부적합품이 1개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3. 23. 그림과 같은 표본 정규분포에서 제2종 과오를 나타내는 영역은? 3. A 플러스 B 24. 계수값 샘플링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로트의 크기와 샘플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고 합격 판정 개수를 증가시킬 때 생산자 위험과 소비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생산자 위험은 감소하고 소비자 위험은 증가한다. 25. 10개의 배치에서 각각 4개씩의 샘플을 뽑아 변동을 구하였더니 시그마 16이었다. 이때 약 얼마인가? 1. 0.78 26. 계량치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에 따라 제품의 특성을 검사하고자 한다. 규격화 안이 200kV, 로트의 표준 편차가 1.2kV, HA는 4.312, HR은 5.536, G는 2.315 NT이다. N은 12에서 합격 판정치의 값은 약 얼마인가? 3. 38.510 27. 다음 중 NP 관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피관리도보다 계산이 쉽지만 표현이 구체적이지 못해 작업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28. 적합도 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검정 통계량의 자유도는 전체 실험수이다. 29. 개수치 샘플링 검사 절차 중 분수 합격 판정 개수의 이래 샘플링 방식에서 샘플링 방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합부 판정 스코어의 계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주어진 합격 판정 개수가 1 이상이면 합부 판정 30. 관리도의 성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피관리도의 선은 N과에 따라서 5곡선은 변한다. 31. X에 대한 Y의 회귀 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X에 대한 Y의 값을 20회 측정하여 다음에 데이터를 구했다. 이때 회귀에 의한 변동의 값은 약 얼마인가? 4. 38.45 32. 확률변수의 확률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T 분포를 하는 확률변수를 제곱한 확률변수는? 2 분포를 한다. 33. 계량형 샘플링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검사를 위해 추출된 샘플의 부적합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트가 불합격될 수 있다. 34. 직물 공장의 공정에서 실이 끊어지는 횟수는 만 미터당 평균 16회였다. 원인을 조사하고 기계의 일부를 계량하여 운전하였더니 실이 끊어지는 횟수는 만 미터당 9회였다. 계량한 기계에 의한 실이 끊어지는 횟수가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수준 0.05로 검정한 결과로 오른 것은? 2. H0 기각, 즉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35. 다음 중 계량치 데이터가 아닌 것은? 4. 컴퓨터 부품의 부적합품수 36. 정규분포를 하는 모집단으로부터 4개의 시료를 선택하여 특성치를 측정하였더니 1.14, 1.15, 1.16, 1.11이었다. 만약 이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가 0.01이라면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가설을 H0-1.16, H1-1.16으로 하여 검정할 때 결론으로 오른 것은? 2. 유의수준이 0.01이면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37. 관리도의 운용에서 관리도는 아무 이상이 없으나 R관리도의 타점이 관리한 기선 밖으로 벗어났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판정은? 1. 공정산포의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38. 다음 중 누적합 관리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시료군에서 시료를 주기적으로 추출하여 그 평균값과 공정목표치와의 합을 누적합하여 그래프로 그린다. 39. 어떤 제품의 한 로트는 100개의 상자로 구성되며 각 상자는 10개의 제품을 담고 있다. 이 제품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로트로부터 10개의 상자를 랜덤하게 뽑고 뽑은 상자들을 전수검사하였다. 이러한 샘플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취락 샘플링 40. 다음 중 관리도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공정의 관리상태일 경우 발생되는 불가피한 변동원인인 우연원인을 탐지한다. 41. 그임엔 네트워크로 표현된 프로젝트에서 정규방법에 의해 행할 때와 긴급방법에 의해 행할 때 활동의 소요시간과 비용 구배를 나타낸 것이다. 정규방법에 의해 프로젝트를 행할 경우에 총비용이 920만원이라면 프로젝트를 최소의 비용으로 11일에 완료하고자 할 경우 발생하는 총비용은 얼마인가? 3. 990만원 42. 동작 경제의 원칙 중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으로 오른 것은? 2. 두 손의 동작은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도록 한다. 43. 애로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애로공정은 전체 공정의 능력과는 무관하다. 44. MRP에서 부품 전개를 위해 사용되는 양식에 쓰이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순소요량은 총수요량에서 현재 고량을 뺀 후의 정수지량을 더한 것이다. 45. 설비 선정 시 주문 생산에서와 같이 제품별 생산량이 적고 제품 설계의 변동이 심할 경우 어떤 기계 설비에 설치가 유리한가? 2. 범용기계 46. 기업의 생산 조직에서 작업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테일러가 제시한 조직 형태는? 2. 기능식 조직 47. 예측 시스템의 평가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예측의 통제성 48. 다음 중 예방 보전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설비 투자 증대 49. 보전비를 감소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보전계획의 수립 50. 작업자 공정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제품과 부품이 갖는 제 요소의 개선 및 설계에 대한 분석이다. 52. GT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소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52. 다음 중 분산 구매의 장점이 아닌 것은? 3. 가격이나 거래 조건이 유리하다. 53. 총괄 생산 계획 전략 중 수요가 줄면 고용 인원을 해고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다시 채용함으로써 수요 변동에 대응하는 전략은? 4. 고용 수준의 변동 54. 작업자의 페이스를 정상 작업 페이스와 비교 판단하여 관측 평균 시간치를 보정해주는 과정을 일컫는 용어는? 3. 레이팅 55. GT 시스템에서 생산 준비 시간의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외적 작업 준비는 기계 가동을 중지하여 작업 준비를 하는 경우이다. 56. 구분품 가공이나 제품 조립에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조달되고 이들을 생산에 지정된 시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기계 내지 작업을 시간적으로 배정하고 일시를 결정하여 생산 일정을 계획하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4. 일정 계획 57. 단일 기계에 의하여 N개의 작업을 처리할 경우에 일정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균 납기 지체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존슨의 법칙을 사용한다. 58. 시자동차 회사는 자기 회사의 가장 인기 있는 덤프트럭 시리즈를 위해 바퀴를 매년 4만 8천 개 사용한다. 이 회사는 바퀴를 자체 생산하는데 하루 800개의 비율로 생산할 수 있으며 트럭은 연중 일정한 비율로 조립된다. 재고유지 비용은 1년에 한 단위당 1원이며 바퀴 생산을 위한 준비 비용은 45원. 2. 이때 경제적 생산량은 약 얼마인가? 로 계산하기로 한다. 3. 2,400개 59. 다음 중 작업 분석에 이용되는 도표가 아닌 것은? 1. 유통공정도표 60. 다음 중 워크 샘플링의 관측요령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3. 랜덤한 시점에서 순간 관측 61. 그림과 같은 형태의 시스템에서 100시간 사용 후 시스템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2. 0.66 62. 3 중 이 중복 시스템에서 부품이 모두 고장률 람다인 지수분포를 따른다면 시간 t에서 이 시스템의 신뢰도는? 4번 63. 그림과 같은 고장목에서 정상사상의 발생 확률은 약 얼마인가? 1. 0.0036 64. 소식효신뢰성 실험에서 평균 순위법의 고장률 함수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3번 65. 5개의 부품이 직렬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mptf가 104시간 이상이 되려면 각 부품의 고장률은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4. 1-5 곱하기 10-4hr 66. 고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제품을 소형화, 공일도화하면 중량도 작아지고 고장수도 적어진다. 67. 어떤 아이템의 수리시간은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아이템의 수리시간을 n번 관측하여 x1, xn의 데이터를 얻었다. 평균 수리시간의 추정치로 적당한 것은? 3번 68. 정상사용 온도 20도씨인 전자부품 열개를 가속 온도 60도씨에서 3개가 고장날 때까지 가속수명 시험을 하였더니 63, 112, 280시간에 각각 1개씩 고장이 발생하였다. 10도씨 법칙에서 따라 정상사용 온도에서의 평균 수명을 구하면 얼마인가? 4. 12,880시간 69. 신뢰성 배분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전체 시스템에 요구되는 신뢰도 목표값을 서브시스템이나 더 낮은 수준의 아이템의 신뢰도 목표값으로 배정하기 위하여 시험한다. 70. 샘플 500개에 대한 수명시험 결과 50시간과 60시간 사이에서 50개가 고장이 났다. 그리고 이 구간 초의 생존 개수는 350개이다. 이 구간에서 고장률의 값은 약 얼마인가? 1. 0.0143시간 71. 어떤 기기의 수명이 평균 500시간, 표준 편차 50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제품을 400시간 사용하였을 때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3. 0.9772 72. 두 개의 부품 중 어느 하나만 작동하면 장치가 작동되는 경우, 장치의 신뢰도를 0.96 이상 되게 하려면 각 부품의 신뢰도는 최소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2. 0.80 73. 다음 중 지수분포 F람다이람다티의 분산으로 오른 것은? 4. 1람다이 74. 와이블 확률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분포의 모수를 확률지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75. 계량 1회 샘플링 검사에서 샘플 수와 총시험 시간이 주어지고, 총시험 시간까지 시험하여 발생한 고장 개수가 합격 판정 개수보다 적을 경우, 로트를 합격하는 시험 방법은? 4. 정시 중단 시험 76. 수리하여 가면서 가용할 수 있는 기기의 신뢰도 함수는 평균 고장률 0.01시간인 지수분포에 따르며, 고전도 함수는 평균 수리율 0.1시간인 지수분포에 따른다고 할 때, 이 기기의 가용도는 약 얼마인가? 3. 0.92 77. 지수분포의 수명을 갖는 부품 N개를 시험하여 고장 개수가 알게가 되었을 때 관측을 중단하였다. 총시험 시간을 이라고 할 때, 평균 수명 시간의 양쪽 신뢰 구간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3. 78. 다음 중 시스템 수명 곡선인 6조 곡선의 초기 고장 기간에 발생하는 고장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불충분한 정비 79.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고유 신뢰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제품의 단순화 80. 아이템의 모든 서브 아이템에 존재할 수 있는 결합 모드에 대한 조사와 다른 서브 아이템, 윈 아이템의 요구 기능에 대한 각 결합 모드의 영향을 확인하는 정성적 신뢰성 분석 방법은? 2. 품에야 81. 특성 요인도 작성 시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사항은? 2. 품질 특성을 정한다 82. CP와 CPK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P와 CPK의 관계는 언제나 CP-CPK이다 83. 다음 중 SI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1. 몰 84. 품질에 대해서 사용자의 만족감을 표현하는 주관적 측면과 요구조관과의 일치성을 표현하는 객관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품질의 이원적 인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역품질 요소 품질에 대해 충족되든 충족되지 않든 만족도 불만도 없음 85. 다음 중 실패 코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3. 재손실에 소요되는 코스트 86. 가빈 교수가 제시한 것으로써 품질의 전략적 분석을 위한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질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커뮤니케이션 87. 신규 시 7가지 수법의 하나인 매트릭스 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여러 요인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정도를 수량화하는 데 이용된다 88. 부품 A는 N, 부품 B는 N, 부품 C는 N, 부품 D는 N인 정규분포에 따른다 이 4개 부품이 직멸로 결합되는 경우 조립품의 표준 편차는 약 얼마인가? 2. 0.055 89.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책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 제조업자가 당의 제조물에 사용한 원재료 또는 부품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90. 생산 공정에 투입될 4m에 대한 작업상의 준비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노하우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하여 모든 작업을 규격화하고 표준화한다 91. 품질관리를 도입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품질관리위원회나 TQM 추진위원회 외에 품질관리부문을 설치한다 품질관리부문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품질관리추진 프로그램 결정 92. 허츠버그의 동기부여 일생이론에서 만족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임금 보수 93. 회사 내에서 사내 표준화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2. 책임 권한의 집중화와 업무의 합리화 94.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2. 남의 아이디어에 편승한다 95. 표준을 적용기간에 따라 분류할 때 시한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특정 활동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적용의 개시식이 및 종료기한을 명시한 표준이다 96. 말콤 볼드리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품질 양상을 위해 실천적인 하우투두를 추구하는 프로세스 지향형이다 97. 제품이라는 용어는 활동 또는 공정의 결과로서 유형 또는 무형이거나 혹은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품질 경영 시스템기 본사항 및 용어에서 일반적인 제품 범주를 분류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원재료 98. 데이터의 품질 코스트 중 예방 코스트를 계산하여 파이겐 마음의 품질 코스트 기준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로 오른 것은? 1. 예방 코스트의 비율이 약 3%로 낮다 99. 품질 경영 시스템기 본사항 및 용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의 정의를 가장 적절히 표현한 것은? 4. 고유 특성의 집합이 명시적인 요구 또는 기대, 일반적으로 묵시적이거나 의무적인 요구 또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말한다 5. 측정 시스템이 통계적 특성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인 게이지 R&R 테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선성은 특정 계측기로 동일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 측정 범위 내에서 측정된 평균값을 의미한다 6. ест 14. 강사 실설 8. 강사 실설 8. 강사 9. 강사 9. 강사 11. 강사